형서부터 갑니다 형서 아니 형서씨를 어디서만 있자 했는데 요리 프로그램 저 즐겨봤어요 감사합니다 맞죠? 요리가 잘해요? 요리 프로그램 오래 하셨어요 어떤 언니였죠? 달콤언니인데 사실 요리를 못합니다 반전 매력이 있네 다 배웠어요 배운 요리가 뭐예요? 배운 요리 단호박 요리랑 건강식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요리를 못해요? 거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됐지 뭐 아이유씨가 저 노래를 못합니다랑 똑같네 요리 프로그램 MC인데 요리를 못합니다 하지만 팬들에 대한 사랑은 가득합니다 앞에 카메라 보이시죠? 네 이거 보시고 눈을 깜빡이면 아웃입니다 바로 집중해주시고 눈을 감았다가 5초 뒤에 뜨셔도 되고 그냥 뜬 상태로 편안하게 5초 뒤부터 시작합니다 네네 자 자 편안하게 편안하게 중간에 살짝 올 때 있어요 올 때만 잘 참으면 돼요 멍 때리시면 돼요 네 갑니다 5 4 3 3 2 1 셋 이제 감으면 안 돼요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벌써 온 건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자 유치원 선생님처럼 클리키에게 한마디 밥 잘 챙겨 먹으세요 깜빡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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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깜빡했어요 아 어떡해 싸움 질 수 없다고 하신 분 아 형서 반전 매력이 있네요 질 수 없죠? 했는데 밥 잘 챙겨 먹으세요 질 수 없죠? 깜빡했어요 깜빡했어요 해주옵니다 해주옵니다 파이팅 해주시는 어때요? 우리 멤버인 형서씨를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이시잖아요 제가 적어도 언니보다는 제가 적어도? 적어도 언니보다는 보은 언니 아니면 언니보다는 형서 언니보다는 어 13초 이상은 되겠다 자 갑니다 보통 저희 챌린지의 특징은 좀 몰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팀이 다 몰려있어요 거기 아 진짜요? 희한해요 비빈이도 몰려있고요 축하해 다 몰려있더라고요 안 돼 파이팅 바라보시고 괜찮나요? 아 네 팬들이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팬들을 바라보면 됩니다 클래시의 왜 이렇게 떨리지? 해주 뭐 눈을 감았다 떠도 되고요 편안하게 5초 셉니다 5 4 3 2 1 시작 해주가 좋아하는 떡볶이는 쌀떡루이더 쌀떡 해주가 요즘 즐기면 간식은 뽀땡 소떡소떡 단발머리 긴머리 긴머리 혜주가 가장 좋아하는 마라탕 토핑은? 버섯 팽이버섯 혜주의 최애 별명은? 댕댕이 최근 숙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귀신을 봤다 진짜? 네 클래시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놀이공원 가기 좋습니다 잘 바뀌고 있어요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아침잠 아침밥 아침잠 평생 귀신보기될 좀비 세상에서 살기 좀비 세상에서 살기 진짜? 재밌죠 안 불리면 어떡해 가장 빨리 친해진 멤버는? 형사 언니? 형사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네 전 착해요 클래시의 올해 목표가 있다면? 1위 1위 혜주의 입덕 포인트 한 가지를 뽑자면? 귀여운데 춤을 잘 춘다 귀여운데 춤을 잘 춘다 잘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위권 올라가는데 끝까지 좀 버텨주시고 다음 갑니다 이것만큼 내가 클래시 사이에서 최고다 하는 것? 댄스 댄스 나의 롤모델은? 선배님 미즈 선배님 선배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돌아봤는데 너무 미즈씨가 눈을 눈을 너무 무섭게끔 있어서 그래요 보운 초이격 갑니다 렛츠고 보은 렛츠고 보은 잘 할 것 같아 자 보운씨는 어떻게 눈 뭐 시선 잘 뜨고 있어요? 아니면 저는 안구가 건조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형서언니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다들 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형서씨가 진짜 좋은 역할을 해준거에요 뭔가 바닥에서 딱 깔려줘가지고 멤버들이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보운씨 팬들과 이제 눈을 마주치고 편안하게 지금은 감아도 돼요 지금 감으셔도 되고 리액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5 4 3 2 2 1 큐 보은이는 고양이 오리 고양이 성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멤버들이랑 됐습니다 자 뒷쪽으로 한 발 물러주시고요 멤버들이랑 어 언니가 미안해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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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왜 그렇게 된 거야 대답을 하려다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할 때 눈땀 벗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짓말이야 성인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인데 멤버들이랑 어허 멤버들이랑 어허 고은이 형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